가윤아, 우리 어디 가야? 가윤아, 홍콩 가는 여행인데 잘 얘기해 봐 홍콩자반 맛있다 뭐라고? 홍콩자반 맛있다 홍콩자반 맛있다고? 역시 개그의 홍콩자반 가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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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콩원인 거 어때? 좋아, 좋아 좋아 내 버스 타고 갈 거야 내 버스 타고 갈 거야 난 좋아 좋아 아빠는 좋아 너는 자기 학생들의 홍콩이 아니? 내가 그 홍콩은 어떻게 해야 해?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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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버스 타고 갈 거야 이 버스 타고 갈 거야 얼마나 vas 한 거야 izi 납략 그리고 왈자 내년에는 나이 영엘, 이 버스 타고 갈 거야 교민은 언어 인생 독려의 흔한 바깥이 형 거기서 뭐해? 거기에 이거에 여기 호텔 깔끔하다 깔끔하구만 가윤아 나갔자 빨리 은정아 썬풀하자 여긴데 홍콩이 시위라니 어디가? 샤넬을 바라보고 왼편에 까르티에가 있어 샤넬? 가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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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하고 있어 야 물 먹잖아 물 먹잖아 가윤아 가윤아 아빠 우리 엄마 잡자 알았어 엄마 잡자 우리 몸을 합쳐 하자 합쳐 나는 사람을 좀 해야지 합쳐 왁이 좋아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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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잡은 눈 씻고 들어간 생각 잡았어 아빠 또 잡혀 자연아 이쪽으로 사람 온다 아멘 다윤아 밤깊은 맛도종점 홍콩의 밤거리 홍콩의 밤거리 얼굴 좀 보여주세요 홍콩의 밤거리 홍콩의 밤거리 홍콩의 밤거리 다윤아 홍콩의 밤거리 놀이터도 있어 무슨소리야? 낙엽소리구나 응 자기야 다음꺼 건너자 아빠 올려줄까? 응 아빠 올려줄게 인터뷰 해야 뒤에 조심해 우와 뭐 먹을까? 어? 뭐 먹을까? 가윤아 우와 분수도 있고 가윤아 뭐 먹고 싶어? 이따야 머리 좀 뒤에다 꽂아볼래? 머리 좀 뒤에다 꽂아볼래? 무섭다 이거 진짜 만들었지롱 내가 에 일단 크림 파스타 나온거는 가윤아 누가 해준게 더 맛있지? 가윤이가? 엉망한게 더 맛있지 이거 진짜 그냥 크림 파스타다 그냥 그냥 크림만 넣고 한 파스타 이거 치우고 가윤아 두번째 음식 자 두번째 음식 리조또입니다 아니야 세번째 음식이지 빵 하나? 이거 하나? 빵은 가윤아 에피타이저 자 두번째 한번 먹어봅시다 아빠가 살짝 맛 좀 볼게요 살짝 아윤이도 살짝 엄마도 살짝 음 음 음 맛있다 음 이건 맛있다 이거는 합격 자 세번째 피자 가윤아 세번째 음식 피자 마리게리 있다 마리게리 있다 마리게리 있다 이따가 한번 시식 한번 해보자 아니 아빠가 줄게 아빠가 줄게 아빠가 줄게 오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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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은 다음에 보고 가나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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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